3년 후 출산하시고 집으로 온다고? 아니요. 조리원에 있어요. 나왔을 때 보고 사진으로만 보여요. 근데 눈이 되게 이쁘더라고요. 눈이요? 별을 닮아서. 흐흐흐 자 동욱이 그 다음 인터뷰 좀 나가라니. 동욱 인사하러 올라왔으니까. 그가 되면 철통가 나오자. 그래. 인사해. 아직 좀 얼떨떨한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. 다들 너무 편하게 잘 내주셔서. 너무 좋았어. 자신있게 던지는 모습. 보여주고 있어. 알겠습니다. 저 여기다 해도 돼요? 저 여기다가 해내고 만들어간다. 뭘 해낼 거예요. 이게 다 해냈잖아요 형. 아직 못해본 게 있어. 나도 여기다 나중에 하고 와야겠다. 싸인펜으로. 나ices 같아. Kapitol 때 hoop. 나아가adow 자고. 날USE Р rất ilton구나. 10시 7시 8시 10시 9시 10시 9시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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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 11시 7시 10시 11 시 10시 10시 21시 12시 7시 12시 20시 11시 12시 17시 20시 6시 11시 11시 15시 11시 11시 31 Ebay. 수빈 경례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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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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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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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희